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 예로니모 성인은 347년 무렵 달마티아의 스트리 돈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로마에서 라틴말과 그리스말을 공부한 다음 트리어에서 정부관리로 일하였으나 수덕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사막에서 오랫동안 은수생활을 하며 히브리말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379년 사제가 되어 382년 다마소 1세 교황의 비서로 일하면서 교황의 지시에 따라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하였는데 대중 라틴말 성경이라고 하는 불과타가 그것이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그는 성경 주예를 비롯하여 많은 저수를 남기고 420년 무렵 베들렘에서 세상을 떠났다. 암브로시오 성인, 그레고리오 성인, 아우스티노 성인과 함께 서방교회의 4대 교부로 존경받고 있다. 제 1독서 즉하리야 애연서 2장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딸 시오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령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의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기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겪으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기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순환을 예고하시는 상황이 그런 암울한 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특히 어떤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강력한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라워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으셔야 할 사람의 아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운명을 겪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곳은 산 밑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 산 위에서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번쩍이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지니신 거룩함과 영광의 극치를 선보이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루카 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제자들의 몰예가 감추어진 신비 때문이라며 그들의 책임을 조금 털어주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묻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신앙의 길이를 신앙의 길이 내가 바라는 바와 크게 다를까 보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신비를 열어주시는 분께 끊임없이 그 뜻을 찾고 이해를 바라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